누군가 뿔 뽑히는 마음 챔피언의 굳이 종룡 살짝 누군가 파인 파인 파인할라운드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먼저 오늘의 도전자입니다. 서울 강서고 이지훈 굴입니다. 여기서 멈춥다 없다 이리로 쭉 나가겠다 강서고 이지훈입니다. 5승에 도전하는 챔피언입니다. 민족사관고 이희서 군입니다. 5기로 덤빈 도전자 핵위로 이했다 민족사관고 이희서입니다. 어떤 대결이 펼쳐질까요? 파인할라운드는 문제의 분야를 챔피언과 도전자가 번갈아 고릅니다. 힌트를 듣다 먼저 누른 사람에게 기회를 드리고요. 네 문제를 먼저 맞힌 사람이 오늘의 승자입니다. 그럼 챔피언이 먼저 분야를 고르겠습니다. 인물 1 하겠습니다. 힌트 드립니다. 백정 청석골 답은 도전자가 눌렀습니다. 두 개 듣고 답은 답은 임껍정입니다. 임껍정 이 맞으면 도전자가 앞서 나갑니다. 임껍정 정답입니다. 임껍정 임껍정은 양재 백정 출신이고요. 그리고 홍명의 장편소설 임껍정의 배경이 구월산 청석골입니다. 네 잘 맞췄습니다. 자 이제 도전자가 분야를 고르겠습니다. 동물하겠습니다. 힌트 드립니다. 한계의 분기공 코세이돈의 전령 초음파 자 둘이 비슷하게 눌렀는데 이번에는 챔피언이 조금 빨랐습니다. 답은 답은 돌고래입니다. 돌고래가 맞으면 1대1 동점 됩니다. 돌고래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돌고래의 분기공 숨구멍은 한 개고요. 고래는 두 개입니다. 그리고 신화에서 돌고래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전령으로 등장을 합니다. 초음파로 의사소통을 하죠. 오늘도 두 친구의 대결은 팽팽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챔피언이 분야를 고릅니다. 음악하겠습니다. 힌트 드립니다. 비제 집시 오 챔피언이에요. 답은? 답은 카르멘 서곡입니다. 네? 카르멘 서곡 카르멘 서곡 이 맞다면 챔피언이 역전시킵니다. 카르멘 서곡 정답입니다. 예 카르멘 잘 맞췄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비제의 오페라고요. 여주인공 카르멘은 집시죠. 그리고 마지막 힌트 투사의 노래 카르멘 중에 하바네라 집시의 노래 투사의 노래 등이 유명합니다. 자 이제 도전자가 다시 균형을 이룰지 아니면 격차가 더 벌어질지 분야를 지윤 군이 고르겠습니다. 인물 2 고르겠습니다. 인물 2 인물 2 힌트 드립니다. 농민 독권 아 하나만 듣고 챔피언이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윤봉길입니다. 윤봉길이 맞으면 3대 1이 됩니다. 한 개의 힌트만 듣고 윤봉길이라고 했습니다. 윤봉길 총장입니다. 왜 윤봉길이죠? 윤봉길의 의사는 과거 농민 개몽운동할 때 농민 독본이야 책을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봉길이 농촌 개몽운동 시절에 저술한 책이죠. 두 번째 힌트는 한인 애국단 세 번째 힌트는 홍커우 공원 1932년 4월에 한인 애국단에 입단했고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 전승 기념식장에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지훈군 네 첫 번째 문제를 잘 맞히더니 내리 세 문제를 내줬어요. 그냥 그렇게 사람 좋은 미소만 짓고 있으면 안 돼요. 문제를 맞춰야지. 네 알았죠? 힘내세요. 네 이번 분야는 챔피언이 고르겠습니다. 맞기하겠습니다. 힌트들입니다. 도나티 작은 거위 점토 도자기 도전자가 놀랐습니다. 답은? 답은 하모니카입니다. 하모니카 가 맞으면 격차를 좁히는데요. 하모니카 아닙니다. 기회는 챔피언에게 있습니다. 3초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정답은 오카리나입니다. 오카리나 1800년대 이탈리아의 도나티가 연주하기 편하게 거위 모양으로 만들면서 오카리나가 유명해지게 됐고요. 이탈리아어로 작은 거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점토나 도자기로 만든 악기죠. 자 힘내세요. 이번 분야는 도전자가 고르겠습니다. 스포츠 고르겠습니다. 힌트 드립니다. 크리켓 축구 3득점 도전자가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헤드트릭입니다. 네? 답은 헤드트릭입니다. 헤드트릭이 맞으면 3대2 됩니다. 헤드트릭 정답입니다. 왜 헤드트릭입니까? 3득점에서 딱 착안을 했습니다. 아 결정적이었군요. 네. 그렇죠. 크리켓에서 3명의 타자를 연속으로 삼진아웃시킨 투수에게 그 명예를 기리는 뜻으로 선물한 모자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그리고 축구에서 헤드트릭은 1명의 선수가 1경기에서 3득점 3골을 넣는 거죠. 자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3대1에서 3대2로 격차가 줄어들었고요. 이번에 끝날까요? 아니면 동점이 될까요? 이번 분야는 챔피언이 고르겠습니다. 지리하겠습니다. 힌트 드립니다. 만인의 총 광할루 자 챔피언이 조금 빨랐습니다. 대결 끝낼까요? 답은? 답은 남원입니다. 네? 남원 남원 힌트 두 개 듣고 남원이라고 했습니다. 남원이 오늘의 마지막 정답이라면 챔피언이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 번 4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5승의 주인공이 됩니다. 남원 총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성훈이 4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5승에 성공한다. 축하합니다. 동생아 너 얘기해달라고 했지? 미안하다. 오빠 우승 못해서 다음엔 더 열심히 할게. 강릉에서 멀리 응원하러 와준 엄마, 동생 다영아 떨어져서 정말 미안하고 친구들아 나 떨어져도 반을 들여 보내주기로 했지? 잊지마. 2학년 7반 사랑한다. 친구들아 이렇게 더운 날씨에 멀리까지 따라와줬는데 이렇게 너무 허무하게 끝내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래도 맛있는 거 사줄게. 할머니 장학키즈의 손녀딸 나오는 거 항상 기다려주셨는데 이렇게 나와서 너무 기쁘고요. 할머니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학키즈 와서 방송국도 와보고 얼굴도 TV에 실리고 참 좋은 경험하다 갑니다. 나중에 몇십 년 뒤에 이 프로그램을 다시 보면서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애초 목표는 4승이었는데 5승까지 하게 되니까 이제 7승이 눈앞에 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정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